백화점 상품권은 차임당 화장품에서 국민관광 상품권을 드립니다. 야, 너 똑바로 말해. 어디야? 어딘데? 지금 어딘데? 자꾸 왔다 갔다 뭐라는 거야? 이상해? 정말 이상해? 오늘따라 너의 목소리가 떨리는 참 모르네 눈만 열면 너는 매일 거짓말해 눈만 뜨면 너는 매일 거짓말해 눈만 나면 너도 매일 거짓말 눈만 날아야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좀 말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좀 말해 You, baby I want you beautiful What the love, what the love